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흑바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평산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드디어 문재인과 그 일가에게도 정의구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이야기하자면 당장 문재인 본인부터 울산시장 선거하명수사부터 시작해서 이 만국적 탈원전 귀순어민 강제북송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등등 이제 그냥 거꾸로 매달아놓고 탈탈 털면 우수수 떨어질 국정농단 혐의가 세고 셌고 이 마누라인 김정숙의 경우 호화의상과 장신구 논란과 연계된 특활비 의혹 여기에 버킷리스트 해외순방 논란이 있고 딸인 문다혜의 경우 남편 서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취업과 청와대 실거주 논란 의혹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의 아들 문준영의 경우 고용정보원 채용 논란, 초딩교제 납품사업 의혹, 박물관 계약 논란, 코로나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 수령 논란 등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좀 골때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문준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준영의 고용정보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진짜 골때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검찰이 채용 공고가 부실했던 이유를 고용정보원의 인사 담당자에게 추궁하자 해당 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쉬었던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빙의를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말인데 본인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지 결국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귀신이 쉬었던 것 같다고 하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와중에 나온 기가 막힌 발언이 생각나는데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돼 당시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정 관련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산자부 공무원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감사가 있을 줄 알았냐 누구한테 듣고서 오밤충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삭제했냐고 물으니까 해당 소기관은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 신내림 소기관 사건인데 감사 정보를 분명 누구에게 받았을 텐데 이를 감추기 위해서 신내림 탈영을 한 겁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따위 망언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황당한 진술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문준용의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추궁당한 고용정보원의 인사담당 실장 A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자신을 보호해줄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A씨는 채용 계획에서는 PT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 일부를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방침이 돼 있었는데 채용 공고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빠진 이유는 뭔가라고 검찰이 추궁하자 왜 빠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 뭔가 귀신에 쉬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A씨는 귀신에 쉬었던 것 같다는 대목에 줄을 긋고 지장을 찍어 발언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A씨는 공고문에도 적혀 있지 않은 동영상 인력에 대해 단 한 명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만 지원을 했고 이에 합격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검찰 질문에는 그냥 우연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준용이는 고용정보원의 동영상 및 PT 분야 전문직 5급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고용정보원이 당시 하루 접속자 수가 23만 명 수준인 워크넷에 낸 채용 공고에는 동영상 전문직 모집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고 기간이 6일에 불과했던 데다가 문준용이가 원서를 낸 날짜도 마감날 이전인지 이후인지 논란이 일어서 특혜 취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채용 공고를 원서 접속 기간 불과 하루 전부터 내는 등 공고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데 대해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검찰에서 공고 기간을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제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사담당 실장 A씨도 공고 기간 단축은 내규상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가능한 사안이라고 검찰 진술서에 자필로 서술해서 당시 이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의 승인이 필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참고로 이 권재철 전 원장은 문재인이가 노무현 청와대 민정석으로 재직한 시절에 청와대 노동행정관 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습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문준용이는 당시 이력서에 이 귀걸이를 낀 사진을 제출하고 합격했습니다. 이 채용 과정이 우리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동영상 전문가 직군이 채용 공고문에 빠진 이유는 특혜 채용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근거의 하나여서 검찰이 고용정보원 인사담당 실장이던 A씨에게 질문한 것인데 나도 모른다 귀신의 씨였던 것 같다고 답한 것은 이 채용의 윗선이 개입했기에 이런 황당한 말로 얼버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되자 일요일 일요일 심야를 틈타 원전문건 444건을 삭제한 산자부 서기관이 감사원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당하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대답해 토픽감이 된 것과 유사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준용위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2018년 3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작년 8월 남부지법은 문준용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문준용위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준용위는 항소하지 않아서 패소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2017년 심재철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문준용위는 형사와 민사에서 모두 패배하고 민사의 경우 항소마저 포기했다. 채용 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불공정과 불의를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문준용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용위는 고용정보원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하니 그 누구도 문준용위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준용위가 속된 말로 구랄을 쳤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산마을이 발칵 뒤집어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당장 문재인과 김정숙이는 하나뿐인 아들이 사법처리를 당할까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 당장 경찰은 지난 13일 이 문준용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문준용위가 특혜 채용됐다고 볼 수 있는 물증의 유무와 과거 법원이 문준용위의 특혜 채용 여부를 관련 이 사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평산마을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고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데 드디어 문재인과 그 일가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의구현의 철퇴가 내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